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성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코롱티슈진 준비를 해주셨는데 극적 기사 회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신라전에 이어서 두 번째로 거래 재개 결정이 났는데요. 상황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이번 달에 결국에 3개가 걸려있는 게 모두 다 거래 재개가 되면서 일단 개인 투자들에게 굉장히 한숨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월 초에 큐리언트가 재개 결정이 났고 그다음에 신라젠이 재개 결정이 났고 그다음 코오롱티슈진. 사실 이게 가장 고 난이도였거든요. 왜냐하면 코오롱티슈진은 두 가지가 걸려있었고 지금 사실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초보적인 실수라고 할 수 있는 회계의 실수 문제 때문에 지금 회계의 실수 문제가 어떤 반론의 기회가 없이 바로 그냥 거래 정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거래 정지에 들어가서 1년여를 헤맸고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횡령 문제 때문에 걸려서 2년여를 헤맸고 코오롱티슈진은 3년여를 헤맸는데 3년여를 헤맸 데다가 얘네는 지금 두 가지가 걸려있어서 따로따로 심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심사에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군데가 모두 다 상장 유지 결정을 해야만 거래 재개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랬겠네요. 그래서 지금 7일부터 시작된, 지금 오늘 25일까지 일단 바이오주 3개가 전부 거래 재개 결정이 되면서 일단 이게 불씨가 돼서 바이오주가 폭등하고 이런 일을 벌어지기가 힘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가슴 졸이던 거의 지금 합치면 20만 주주에 육박해요. 지금 코오롱티슈짓만 해도 지금 이 주주분들이 이 주식의 36%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신라젠보다는 많지 않았으면 신라젠은 거의 90% 가까운 거의 비중을 갖고 있었던 거고 16만 주주... 6만 명이 넘는다고요? 네, 이 코오롱티슈짓은 6만 명이고 신라젠은 워낙에 많았었기 때문에 시총 2위였으니까요. 16만 명이나 있었고 지금 다 합치면 20만 명에서 25만 명 정도 되는 주주분들이었어요. 그래서 큐리언트가 가장 적었었고 어쨌든 코오롱티슈짓이 지금 삼심격인 코스닥이니까요. 코스닥 시장위원회 상패가 결정됐으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가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닥 시장위원회가 1년의 개선 기간을 계속 부여하다가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여기서 상장 폐지 되면 이제 아무 불복 절차가 없습니다. 그냥 상장 폐지되는 거였는데 여기서 살아났고 기심위, 여기서는 여기서 또 삼심격인 시장위원회에서 상장 폐지됐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고 기심위에서 상장 폐지 결론이 났으면 20일 이내에 시장위원회를 재개체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논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개가 왜 다르냐면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짓의 횡령배임 그러니까 이 올해 거래 정지가 된 것은 골관점렬 세포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올해 공표된 것은 이 세포가 연골세포로 되어 있었는데 나중에 신장세포 이게 그래서 더 논란이 되었던 건 이거는 세포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조작의 가능성이 있는 거라면 그 앞에 있는 두 건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험 결과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다 했는데 이 부분이 어쨌든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기심위와 시장위원회가 모두 상장 유지를 결론을 내야지만 거래 재개가 되는 운명이었는데 기심위랑 시장위가 둘 다 거래 재개를 지금 같은 날 그쵸? 좀 근데 지금 시큐리언트부터 하는 걸 보면 다 갑자기 거래 재개를 시켜준 게 좀 의아하기도 하나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옵니다. 그 의아하기도 하나 어쨌든 다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기심위는 코오롱티슈진의 횡령배임 혐의를 심사했었던 것이고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골관전혈, 세포유전혈, 치료제, 임보사의 임상시험 진행 상황 그것을 심의하는 게 골자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5월 거래정지 이후에 3년 5개월 만에 가장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시장위원회에서 3심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거래 개선 기간을 계속해서 부여를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장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시민기업심사위원회에서 2020년 7월에 횡령배임으로 인해서 실질심사 사유를 판단해서 다시 하나 또 여기 들어갔어요. 2019년 5월에 거래정지가 된 뒤에 2020년 7월에 또 추가가 된 거죠. 전 임원이 27억 원의 횡령을 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되었고요. 기업심사위원회가 2021년 8월에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업심사위원회는 거래 재개 결정을 한 것이고 3심인 코스닥 시장위원회는 아까 말했듯이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된 것 그거에 따른 상장 유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 고난이도까지 그러니까 코오롱티슈즈는 사실은 정확히 판단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언론에서도. 큐리언트나 실라젠 같은 경우에는 좀 높지 않을까 거래 재개 결정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의문부호를 붙였던 이유가 두 가지가 걸려 있었고 그 인보사의 그 자체의 실험 결과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왜 됐냐면 지금 약간 완화되는 부분을 이번 정권 들어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으로 한 달에 3개가 지금 거래 재개가 된 게 아닌가 거래소의 제3차 금융규제 혁신회의에서 여기 아예 그 논의 주제에 그게 있었습니다. 지금 상장 폐지 요건 완화가 주제가 있었어요. 기업 회생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해서 투자자 피해 방지를 하는 목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과 절차를 정비한다는 게 있었습니다. 아까 전에 큐리언트 같은 경우에도 그것을 큐리언트가 몰라서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냥 그걸 따지지 않고 어떤 바보 같은 짓을 했던 뭐든 일단 지금 안 맞으니까 4년 동안은 봐줘요. 테슬라 요건으로 상장하는 건 4년 동안 봐주는데 5년 차부터는 그 요건을 지켜야 해요. 그런데 매출액이 0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실수든 고의든 0이니까 그냥 바로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재무적 수치에만 중점을 해서 갑자기 이렇게 거래 정지가 되면 피해를 입으니까 그렇게 됐더라도 종합적인 경영 상황을 고려해서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바로 예를 들어 이렇게 바뀌면 바로 상장 폐지가 되지 않고 그렇게 수치적인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주의 종목이라든가 이렇게 경고 종목으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상장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느닷없이 어느 날 상장 폐지 결정이 나버려요. 거래 정지 결정이 나버려요. 그러니까 못 모르고 있다가 그냥 거래 정지가 돼서 그냥 3년 동안 묶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금융규제 혁신위원회에서 금융규제를 혁신한다는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상장 폐지 이 제도도 고려해보자. 이게 이제 8월에 이거를 지금 한 거죠. 합의를.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에 들어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된 거. 아무래도 적용이 된 거죠. 그런데 이 후속으로 나와야 될 게 그러면 상장할 때는 그냥 마음대로 아무거나 상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러면 그 수많은 아무거나 상장한 업체 중에서 그럼 이런 경우에 처했을 경우에 그러면 대부분 봐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갑자기 거래 정지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투자자 피해가 당장은 멈추겠지만 더 큰 피해가 오죠. 왜냐하면 아무나 상장을 시켜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다 완화를 시켜가지고 퇴출시켜야 될 거로 퇴출 안 시켜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피해가 나중에는 배에 배에 배로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후속으로 나와야 될 게 그러면 문턱도 높여야 되는 거예요. 문턱도. 지금 솔직히 저기가 안 되는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바람에 결국 이 사태가 벌어진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물론 그 사태가 벌어진 게 모두 자격이 안 되는 게 들어와서 그런 건 아니지만 자격이 안 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들여오는 바람에 그 확률이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 문턱도 낮추는 것이 나와야죠. 지금 이게 이거는 그거잖아요. 상장 폐지를 완화시켜주는 거니까 그러면 상장을 할 때도 상장을 할 때 조건도 까다롭게 해야죠. 상장 조건을 까다롭게 하되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대학 입학을 까다롭게 하고 대학 졸업을 완화시켜주는 거랑 똑같은 지금 상황이에요. 대학 입학을 까다롭게 해가지고 골라가지고 학원 분위기 망치고 이런 애들은 아예 입학을 시키지 말아야죠. 그 상태에서 그래도 걸러서 들어온 애들이니까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그래도 졸업장은 주는 이런 식으로 나가면 맞는데 지금은 그냥 졸업을 웬만하면 시켜주는 걸로 풀어놓고 그다음에 이 입학은 지금 아무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후속으로 상장을 까다롭게 해야 된다. 안 그러면 또 이렇게 완화된 것을 이용하려고 일단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는 건 쉬우니까 일단 시장에 들어온 다음에 자본 조달을 할 걸 맘대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부분으로 또 기회를 얻을 수 있으니까 계속 시간을 끌고 그럼 나중에 그게 터졌을 때는 더 큰 저기가 오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10월 달에 이 3개가 다 거래 결정이 된 게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그렇고 바이오 업종에게도 좋은 분위기를 이끌겠으나 이제는 상장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뒤따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는 상장 요건을 강화하고 까다롭게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이렇게 코롱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8월부터 이제 개선 기간 1년이 부여가 됐는데 아무래도 이 개선 기간 동안에 개선이 됐으니까 지금 거래 재개가 됐겠죠. 어떤 내용들이 개선이 됐나요? 네.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것은 크게 3가지입니다.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대해라. 실라젠도 그래서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하나 들여온 것이고 그게 마지막에 점수를 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 이런 코롱이라는 대기업이 밀고 있으나 코롱티슈진도 처음으로 시작하는 바이오이기 때문에 혼자 무슨 신약 개발에 이것도 결국 신약 3장을 계속 하려고 하다가 이런 어떤 실수나 고의로 의심되는 그 부분 때문에 어그러지게 된 것인데 라이센스 아웃을 해라. RRO를 해라 이거죠. 자기 임상을 끝까지 끌고 나서 신약 개발을 하려는 그 욕구를 충족시키지 말고 라이센스를 팔아라. 그다음에 재무 권장성을 확보해라. 이 세 가지였는데 일단 이 세 가지를 물론 아까 그 금융위원회에서 완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세계를 만족시키는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 거래소도 명분이 생긴 거죠. 2020년 4월에 일단 이게 컸습니다. FDA에서 임상 보류를 해제한 게 이게 가장 결정적인 거죠. 왜냐하면 인보사의 문제로 결국엔 이렇게 된 것이 크기 때문에 이 FDA에서 임상 보류 해제를 하고 2021년 작년 12월에 임상 3상 3상 환자 투약을 재개했습니다. 이게 FDA에서 이게 안 일어났으면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같은 달 12월에 적응증을 넓혔어요. 고관절 골관절염으로 확대를 해서 이거를 따로 임상 이상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컸고요. 그다음에 라이센스 아웃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신규 파이프라인을 확대하라는 것에서 이 적응증을 옆으로 확대한 것 그게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 여기에 적용이 됐고 아시아 지역 라이센스를 가진 코오롱 생명과학을 통해서 싱가포르의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다가 이거를 기술 수출했습니다. 인보사를. 그래서 이걸로 라이센스 아웃을 물론 코오롱 생명과학 자신들의 코오롱 그룹의 계열사를 통해서 했다는 것 그건 있으나 어쨌든 간에 싱가포르 주니퍼 바이오로직스에 기술 수출했다. 라이센스 아웃 그거 여기에 저기 했죠. 요구에 부응했죠.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라. 이거는 코오롱 그룹이 밀고 있으니까 이윽렬 회장의 어떤 의지라든가 이런 거를 보여주면 되었던 거죠. 코오롱 T씨준의 임상 재원 마련 목적으로 내년 4월 때까지 3천만 달러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를 결정했고 작년 12월과 올해 8월에 제3자 배정 유상 증자로 이미 743억 원을 조달한 상태고요. 9월에는 또 33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체를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윽렬 명예회장이 이걸 끝까지 달성하겠다고 사제 출연을 하겠다. 그런 의지까지 표명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것들이 거래소 시장위원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요구한 재무건정성 확보에 코오롱 T씨준의 의지와 어떤 실제 팩트가 맞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신규 파이프라인 확대, 라이센스 아웃, 재무건정성 확보 이 세 가지 중요한 이 부분에서 여기에 만족스러운 어떤 결과를 내놨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기심위와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동시에 거래 재개 결정을 하면서 극적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코오롱 T씨준이 필사의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세 가지 개선 요건들을 모두 만족을 시켰는데요. 이번 달에 그러니까 큐리언트와 실라젠, 코오롱 T씨준까지 지금 세 개의 종목들이 거래 재개가 됐는데 앞선 큐리젠과 실라젠에 비춰볼 때 주가는 좀 어떨 것으로 보세요? 일단 어떻게 헐러 가나 봅시다. 거래 정지 직전에 코오롱 T씨준의 주가는 8,010원이었습니다. 일단 똑같습니다. 거래 재개 직전 30분, 8시 30분부터 이제 2분 뒤에 시작되네요. 8시 30분부터 지금 8,010원에서 반가격인 4,005원과 200%죠. 곱하기 2에서 1만 6,020원에서 호가 접수를 받아서 시초가가 결정되고 거기에서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30%예요. 그런데 지금 이 큐리언트와 실라젠이 어떻게 흘러왔나 봅시다. 큐리언트는 10월 7일에 재개가 됐고 큐리언트는 사실 첫날부터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좋지가 않았어요. 계속 지금 한 10월 14일이죠. 10월 14일에 한 번 23.11로 거의 상하가 가까이 갔다가 내려온 적이 있어요. 이 당시가 언제냐면 바로 신라젠이 신라젠이 다시 나왔던 때죠. 신라젠이 다시 나오면서 급등을 하니까 큐리언트고 보아효즈가 다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서 2021년 5월 거래정대 되고 1년 5개월 만에 풀렸던 큐리언트는 지금 주가가 좋지가 않고요. 그 전에 상장 폐지 전에 종가가 3만 3백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만 650 원이니까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신라젠. 신라젠은 지금 2년여 있었는데 거래 정지 전에 종가가 1만 2,100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만 1,700 원이에요. 어제 종가가. 물론 신라젠은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이틀 연속 상한가에다가 3일째에도 17%까지 올랐으니 거의 60%에 가까운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 5일 연속 떨어지면서 1만 1,700 원이 돼서 2020년 5월 4일 날 거래 정지 직전 종가가 1만 2,100 원이었습니다. 거기보다 500 원이 낮아요. 물론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아까 전에 마이너스 50에서 200%의 시초가 결정된 게 8,360 원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신라젠이 그 거래 재개 후 시초가보다는 지금 훨씬 높은 수준이고 거래 정지 전 직전 종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큐리언트보다는 낮죠. 물론 시장에서 펼쳐졌던 그런 어떤 뜨거웠던 부분 시총 2까지 갔던 부분이라든가 인지도 그리고 16만이라는 주주가 갖고 있던 그 숫자 물론 그 부분도 있고 신라젠이 여러 가지 팩사백에 대한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큐리언트보다 좋았던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큐리언트는 주가가 안 좋았고 신라젠은 그나마 상한가도 두 번 갔었고 선방을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마지막 코오롱 티슈지는 기간은 일단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주주는 6만 주주로 2만 주주인 큐리언트보다 많고 16만 주주인 신라젠보다는 적어요. 여기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도 이제 거기에 딸리겠죠. 결국 이 횡령 배임이 둘 다 껴있고 큐리언트는 회계적인 문제지만 전부 다 마찬가지인 건 자기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결국 수렴을 할 거예요. 파이프라인의 가치요? 큐리언트는 결국 Q701, 702 이런 면역 항암제에 대한 부분의 가치를 지금 판단할 것이고 신라젠은 결국 펙사백이고 코오롱은 결국 인보사예요. 하루 이틀은 어떤 분위기나 오랜만에 갇혀있던 게 풀려서 거기에 움직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파이프라인의 가치에 수렴하게 되겠죠. 신라젠도 마찬가지고 펙사백도 마찬가지고 코오롱 티슈젠도 결국 아까 인보사 지금 임상 3상 투여를 재개했다고 했는데 그 소식에 따라 갈릴 가능성이 크다. 물론 지금 3년을 기다린 6만 주주분들에게는 주식이 어떻게 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3년을 묶여가지고 돈이 묶여서 못했는데 거래 재개가 된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오늘 아침이 반가울지 그 심정이 못 돼 봐서 그렇겠지만 정말 심정으로 따지면 그 표현을 못 할 겁니다. 정말 3년 동안 가슴이 답답했던 게 터지니까 어쨌든 사든지 추가로 사든지 팔든지 그걸 할 수가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웁니까 지금 그냥 상장 폐지가 됐으면 휴지가 돼버리는 지금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에 상관없이 자신의 판단이겠지만 이거를 팔지 아니면 신라젠처럼 가는 걸 보고 할지 이것은 이제 시초에 결정이 되겠죠. 신라젠도 보시면 첫날 상한가를 갈 때 그 부분입니다. 9시 30분에서 10시에 초반부죠. 초반부에 밀어붙이면서 상한가를 갔을 경우에는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다음 날까지 끌고 가면 되고 큐리언트처럼 9시 반에서 10시 사이에 너무나 약하게 흘러내리면 그거는 그날만은 어떤 반등의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9시 30분과 10시 사이에 매수 체결 강도에 주목을 하라. 이게 어떻게 단기적인 포인트가 될 것이고 중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이프란에 같이 임상의 진행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보고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어롱 티슈진. 오늘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오늘 신 소장께서는 9시 반에서 10시까지의 매수 강도를 보고 만약에 초반에 강력한 매수가 유입된다면 다음 날까지도 끌고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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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